숨겨진 지하 씨 불이 다 꺼져있는데 거기에 체험하러 갈 겁니다. 자, 지하 씨. 아니, 먼저 들어가. 저는 찍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찍을게. 아니, 아니. 진짜, 진짜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같이 보낼게요.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잠시만요. 야, 우리 이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입니다, 남자. 아, 너 왜? 같이 가. 다 왔잖아요, 뭐. 어, 뭐지? 으악! 으악! 형, 뭐야? 별로 안 무섭네. 그치, 여기까지 안 무섭더라도. 어, 이재야. 기침하지 마. 기침하면 내가 놀래잖아. 근데 이건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문 열으로 들어. 우린 다 끝까지 들어왔다 왔어. 내가 들어갈 때. 우리 저 길까지 갔다 왔어. 저기까지. 아, 야, 이거 오바라야. 하여튼 진짜. 여기 들어갔다. 우와. 여기 들어왔다. 어? 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오, 조건! 아 수빈이.. 아니 뭐 움직인다고.. 아니 감독님 있었죠? 아 감독님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 뭐래? 오 쟤 옮겼어! 아 땀 나.. 잠시만요 아 땀 나.. 보고 가면 무섭긴 하겠네